오빠 슬럼프 있을 때마다 우리를 부르는 거야 안녕하세요 제임입니다 오늘은 한국어 패치된 외국인 시리즈에서 나왔던 제 친구들이랑 함께 새로운 시리즈를 준비해 보려고 함께 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집트에서 디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스에서 디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독일에서 디나라고 합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로는 우리가 우리 옛날에 찍었던 한국어 패치된 외국인 시리즈 영상을 하나씩 다 볼까? 나 안 본 지 한 반년은 됐어 아 진짜요? 우리를 안 보고 싶구나 일단 첫 번째부터 이렇게 해거든 1화 2화 3화야 2화 3화 이거 2년 전이야 2년 전이요? 2년 전이요? 2년 전이요? 2년 전이요? 2년 전이요? 2년 전이요? 영이 잘하네 한 번 모어? 어디요? 그쪽에 있어요? 어디요? 그쪽에 있어요? 난 몇 살인가봐요 갑자기 내가 몇 살처럼 생겼어요? 이런거 아마 64에요? 4요? 양말이 어떻게 샀어요? 어디 샀어요? 저 이거 외국에서 많이 안 보여서 너무 신기해요 외국에서 오늘 아 진짜요? 아 진짜요? 난 그때 너무 출발해서 아 네 감사합니다 들어왔죠 그니까 요즘은 이제 처음 한 거잖아 이런거 처음이었는데 나는 근데 원래도 약간 이런 성격이라서 그냥 사람한테 많이 보여서 이제 형태가 가서 괜찮은데 알아보면 얼굴이 그러면은 다음편은 메디가 명동에서 찍었던 건데 아 명동이었어? 명동 아 되게 추운 겨울날 찍었어 아 죽는 줄 알았어 죽는 줄 알았어 죽는데 막 우리 둘 다 막 나는 이걸 이러고 있어야 되잖아 네 시작 Sorry You speak English a little 아 모르겠어 아 왜 내 머리 왜 이렇게 닮았어? 아 어떻게 가? 아 이러고 있어 아 아 아 너 어디야? 아 못생겼어 아 못생겼어 너무 리액션 너무 좋아 아 반응 엄청 좋았어 And it's straight 갑자기 저거 야 너 애매했어? 애매했어? 표정 봐 형이랑 봐봐 봐봐 진짜 웃긴 거 하나 나와 포인트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신 중 하나야 Oh did this something like that 아 아 아 아 못 봤어 내가 못 봤어 다시 보여 봐봐 Surprise 야 난 안 보는 거야 아 나 못 봤어 나 이거 진짜 못 봤어 아니 근데 찍고 편집할 때 몰랐거든 아 근데 누가 스마일 가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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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한 거야 엄청 큰 실수했어 뭐라고 막 그 옷을 사러 왔다고 했어야 됐는데 옷이 사러 왔다고 했어 아 나 그때 나 그 이가을을 일한지 얼마 안 돼가지고 디나의 한국어 패치 몰래카메라 영상이고 한번 보자 이거잖아 깜짝 놀란 거 아니야 이거? 아 아 아 아 아 아 그러니까 아 아 어떡해 어떡해 표정 봐 달라 아 아 아 오 아 아 아 와 현재의 정보에 대해서 책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 축구 1번 아 Do you think you are handsome? I think you are very handsome 호시는 거야? 자꾸 놀래킨다 사람인데 인생이랑 무엇인가요? 갑자기 한글로 성격 너무 좋아 인생의 시작과 끝이 어딘가요? 시작과 끝이요? 병원에서 당근 식장 병원에서 당근 식장이래 혹시 인생이라 무엇인가요? 그럼 사랑이랑 무엇이라고 생각하냐 사랑이요? 드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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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럽다 우리 영상 조회수 다 합하면 약 800만 550만 500만 1850만 2019년도 초에 갑자기 막 이렇게 올라갔다가 지금은 다시 이렇게 됐어 그래서 이런 옷 입고 이러고 있어 오빠가 슬럼프 있을 때마다 우리를 부르는 거야 오! 유 오빠 원래 이런 사람이야 어때? 오랜만에 보니까 혼자 봤을 때는 목을 버렸고 다시 보니까, 이 정도를 눌었니? ав rut 우리가 여태까지 함께 영상 만든지 2년 이렇게 됐는데 가장 잘 된 것 중 하나잖아, 다. 맞아. 너네들은 이거 시리즈 찍으면서 뭔가 달라진 게 있었어? 내가 한국어 이제 열심히 배웠다? 약간 좀 인정받았던 느낌? 그리고 뭐 1축도 시작했지? 다 모르는 사이예요. 아, 맞아. 오빠 좀 해서. 맞아. 지금까지 저희 레전드 영상 리액션이었고 혹시 안 보신 분 있으면 링크 있으니까 꼭 봐주시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 아, 새로운 친구가 일단 생겼어. 나 원래 린이랑 니나를 올라왔는데 그건 이제 뭐 약간 조금 더 유튜브 전령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까? 이렇게 제 채널도 구독하고 우리 시리에도 많이 봐주세요. 이제부터 우리 많이 같이 이렇게 영상 찍으니까 이제부터 재밌는 얘기 끝냅시다. 끝냅시다. 처음 봤을 때는 나 오해 엄청 많이 했어. 나 친구들 많아. 인기가 왜 이렇게 많지? 인기가 왜 이렇게 많지? 인기가 왜 이렇게 많지? 음... 이게 왜 이렇게 많지? 근데 여러분들은 더 맛있을 때 뭐야 왜 이렇게 올라왔나? 너무 id spam하는 상태로